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데드라이트 디렉터 스컷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딥실루어사에서 만든 게임을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이벤트 기간 동안 무료로 게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2일 오후 11시 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해당 게임을 카트에 담아 무료 결제를 통해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실버사에서 만든 게임 목록입니다 GOG.com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 URL도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무료 구매를 진행하기 위해 카트에 담겠습니다 Add to cart 버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장바구니 모양을 보면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장바구니에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아이콘 클릭합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목록이 표시됩니다 장바구니에 방금 추가한 게임이 담겨 있습니다 프리로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위에 있는 Go to check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무료로 결제해서 해당 게임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Pay for your order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료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나의 계정에 게임이 추가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Go to my accou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로 이동이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 목록이 보여집니다 가장 상단에 방금 받은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클릭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다운로드 앤 인스톨라우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앤 인스톨라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